아니 스카는 탄이 없어진단 말이야 연사단 스카 스카도 뭐 거의 그냥 30배 다 맞춰야 여기 좀 붙어 다니자 여기 숨어있으면 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왼쪽으로 가깝지 라이팅 그거 조심하고 오리지니 조심하고 자기장 멀리서 온다 유에이비 한 번 돌려봐야겠는데 이러면 무령 먹지 않았을까? 무령 먹었을 수도 있고 상점 가자 저 새끼 100% 라이팅 저 새끼 100% 그것도 오버킬이다 이 새끼 아니네 바로 아니었고 공인 정찰기 굴럭 굴럭 응? 못 지나가네 여기 한 팁 뜬다 아우 나 진짜 칼라인만 도먹은 여기 핵 쪼고 날린다 그냥 터라 빠가서 오른쪽으로 왔네 빠갔네 부장 커 부장 커 부장 커 앞에 상점 팔렸어 아 여깄다 오우 나이스 깜짝아 유령이었네 응 맞나 먹어 저지탄 아니었으면 죽었네 뭐야 현상하면 안되냐 우리 이제 라인 애매하게 밀어가지고 그러네 먹었는데 나 랩타이 너무나 안되는거 같애 난 잘했고 아 아 벌판 무섭다 하다못해 저걸 쪄준건 에임이라고 바꾸고 씨 에임도 안받고 뭐야 아 무서워 저 초로핑에 요즘에 한 한 명이 한 팀 오케이 멀리 한 팀 있고 한쪽에 아 빨리 붙어야 됩니다 아 편안 무장투가 존나 많네 여기면 뭐 편안이지 저 멀리 건지 산쪽맨들 지금 뭐야 쏘는데 파마스인데 어 여깄지 여기 병로 벗어져있어 여기 병로 벗어져있어 여기 병로 벗어져있어 아 왔다 아 아이고 위에 카페 여기 딸피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기 파는 중 아 얘네 다 자가트 키트다 화면에 닦았어 아 젠장 아 초로핑에 사람 한 명 아 파크로 두 번 돼가지고 진짜 살려줄게 빨리 살려야겠다 여기 무정투가 남아있거든 아까 내가 안 먹어가지고 굴 개꿀 앞에 사람 있어 초로핑에 조심해 상대가 갈 수도 있거든 내가 왼쪽에서 봐줄게 각자 타고 위에 밑에 타고인다 일단 총알 받고 오케이 그냥 컷 이거 나무에 한입 컷 얘도 버려도 되고 잘가라 포르킹 넓퍼되네 포르킹 넓퍼되네 포르킹을 안하지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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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앞에 저거 보니아들 쪽 포르킹 첨편 오 깜짝아 와 도스라이딩 하면서 오는데 나 저기 인줄 알고 아 나도 깜짝아 제가 뒤에 있는 줄 알았네 여기 한 명 풀자aczy니고 이름표가 안 보여가지고 이 쪽에 있었거든 빨간핑이 한 명 bike 아이가 핏좋아 뒤에 뒤에 아 씨 뭐야 존나 센네 뒤로 존놈한테 다 죽은거야? 화면 남았다 여기 벽두기 있거든 위쪽으로 이거 자각 히트인가? 너 써라 너 자각 히트 없구나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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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블랙핑하나? 어? 상대 오레이드인데? 뒤에 계속 비어다니는 소리가 나 아 내가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아 나이스 침착해 갑바 넣고 아 보아버그 걸렸어 어 어 한 명만 안됐지? 그니까 한 명 남았어 침착해 뭉쳐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일로와 일로와 어 아 봤다 이거 이겼어 형 내 쪽에 있었어 병 너머에 바로 있거든 병 너머에 바로 있거든 병 너머에 바로 있거든 병 너머에 바로 있거든 비지포가 안왔어? 비지포가 안왔어? 나와야돼 끝났어 나이스 와 저 새끼 우리 죽은 줄 알고 진짜 안 죽인거야 진짜로 와 진짜 이 새끼야 너는 우리 어제 롤 신고 안봤지 그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했던거야 어제 롤 신고 갔으면 이렇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 땡킹 지대되는 내가 그렇게 안 돼 이제 우린 좀 모르겠지 이제 나름대로는 인정 마지막에 총무니가 총을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 억장 말을 했겠다 아 씨 아니 왜 누워있디 이유를 모르네 머리가 개빡다가려 하자고 멍청이 싸인이다 그니까 와 쟤네들 다 이긴거네 진짜 진짜 죽이면 되는데 누워있디 진짜 누기면 되는데 어르신이 파킹 유리엣?